바람퉁이가 내 티에 대해 잃어버라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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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심현우 씨는 풍기문어발 유전자 보유자입니다 누구니? 어? 운명은 실험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만나네요? 저런 분이 한 번 선 넘으면 진짜 저돌적인 스타일인데 뜨거운데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연호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? 그러게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박현수 나 지금 갔다 와 한소진! 한소린 씨!